이번은 오늘 쉬어서 매일 금을 할텐데 불구하고 오늘을 위해서 효실천을 하는 현장에서 우리 작곡과 작사 그리고 노래까지 함께하는 정말 팔방미인이죠 우리 공무원 가수 성현님 통일로 가는 길도 직접 작사자고겠죠 그리고 노래도 함께하면서 통일로 가는 길 그리고 인생길 가는 길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 손으로 맞아주십시오 박수 손으로 맞아주십시오 박수 손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 손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십만 약 小느님 주인공 박수 안들어ête 우리 ensign их고 함께하는 Garrett 박수 fan 평행으로 만나서 웃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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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고가 기다 평화로 터미리로 웃어버렸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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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